포항 시민들이 지난 지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적지 않은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고,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. 장미뿐 기자입니다. 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은 1년 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포항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80%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, 이 가운데 절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람들이 일단 고위험군이고,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, 추후에 추가적인 돌봄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상당히 사실은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. 특히 지진 진안과 가까운 포항시 북구 주민이 남구 주민보다,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,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4.8%에 불과했습니다. 또, 응답자의 85.8%는 지난해 지진 또는 더 강한 규모의 지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혀, 지진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진에 대한 가시지 않는 공포로 응답자의 33.8%는 포항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, 정부와 포항시의 지진 대응에 대해서는 모두 10점 만점의 4점대로 낙제점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. 지진 유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72%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고 봤고, 38%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,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, 결국은 지방정부나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번 조사로 포항시민 10명 중 4명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, 이에 대한 정밀 조사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.